머리카락 길이는 수술할 때 의사가 편하고 안 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단발인데 혈라인 수술하려면 머리를 더 길러야 하나요? 단발 정도면 전혀 상관없으세요 머리카락 길이는 수술할 때 의사가 편하고 안 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절개 때는 머리를 좀 깎아서 오히려 뽑아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이시면 이식 부위 가려지고 채취 부위 가려지고 하는 정도가 되면 수술하시는데 더 머리가 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짧으셔서 이식 부위나 채취 부위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좀 길러시면 편하겠죠? 수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